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창사 70주년을 맞은 CBS가 한국사회와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 회계 기도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CBS는 회계 기도운동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기획보도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로 한국교회 초기 기도 부흥운동과 그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서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과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빼놓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대부흥운동을 이끈 혁명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원산 대부흥운동은 하디 선교사의 회계로 시작했으며 이는 훗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하디 선교사는 말씀을 전하다 자신의 죄를 발견했고 이를 다른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고백하며 회계했습니다. 하디 선교사의 회계를 들은 동료 선교사들 역시 자신들의 죄를 회계했고 북한 전역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부흥운동으로 인해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평가를 들었고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200만 전도 구령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사에 길이 남을 대부흥운동이 발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부흥회에 모인 사람들의 진실된 회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와 공동체를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겁니다. 1903년과 1907년 원상과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발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사회의 현실도 한몫했습니다. 당시 어디서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한국교회는 희망을 전달해야 했고 그 희망을 찾기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대부흥운동이 발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두 차례에 걸친 대부흥운동은 3.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교인들의 회계운동이 사회 변혁으로까지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부흥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각성한 민중들이 결국은 3.1운동까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3.1운동이 단순히 국권회복운동, 독립운동 그 차원이 아니에요. 3.1운동의 더 핵심적인 것은 민권운동입니다. 원산 대부흥운동과 평양 대부흥운동은 단순히 교회의 부흥운동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변화는 물론 더 나아가 민중의 각성에 의한 사회 변혁까지 이끌어갔던 겁니다. 자살률 세계 1위라는 오명과 각자 도생 등 갈수록 삶이 힘들어지는 한국사회에 한국교회 회계기도 운동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